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KTX 오송역 선로 아래의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김 지사는 37억 원을 들여 도정홍보관을 짓고 있는 오송역 선아 부지에 정부가 460억 원을 투자해 휴게와 국가홍보공간이 포함된 K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김 지사는 영상자서전 국가시범사업 추진과 충북아트센터 건립비 지원, 호수가람을 활용한 신광역관광개발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.